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와 운세 그리고 관상까지 봅니다 관상으로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죠 송정수 선생 멋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주 태어난 것도 있지만 해별로 월별로 계절별로 운세가 달라지잖아요 요즘은 내년이 개면요 토끼띠 운이거든요 내년이 토끼띠 검정토끼띠 운인데 호랑이도 검정호랑이잖아요 토끼도 검정토끼입니다 내년이 검정토끼띠 그래서 사람은 8글자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거든요 가다 보면 내가 어떤 말 그대로 운전할 때 운이 운입니다 운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아니면 안전운행 하면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가는 거고 그걸 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의 운뿐만 아니라 내년 운까지도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가 판단하는 게 우리 상담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의 말과 내년 내년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을 풀 때는 달도 풀 수도 있고 올도 풀 수도 있고 또 내년도 풀 수도 있고 10년도 풀 수도 있고 평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극한되게 평생을 잇는 게 아니라 근간의 일까지도 자기 생년월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에 또 어떻게 조금 흘러가겠나 대략 한번 감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띄워주세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사주와 관상인데 네 좀 내려주시고요 네 요즘 매체나 방송이나 아무튼 우리 윤 대통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주를 풀고 또 이렇게 감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주 여덟 글자 중에 물론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녹색 기운은 없습니다 사실은 녹색 기운은 없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검정색이 많죠 검정색은 물이라고도 하고 노란색은 이제 흙이라고도 하고 쇠는 말 그대로 바위 같은 쇠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은 쇠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쇠는 이제 단단하고 의리, 원리, 원칙주의자거든요 네 그래서 쇠가 이제 물을 많이 깔았나 했더만 이제 물을 많이 깔아서 이거를 금수상강격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게 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를 띄워놓은 것을 격이라고 하는데 이 금수상강격은 굉장히 추운 계절에 쇳덩어리와 물이 이렇게 얼어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얼어있는 물을 녹이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운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56세부터 따뜻한 기운으로 와서 좀 얼어있는 뭔가 그런 운이거든요 얼어있는 사주인데 이걸 녹여주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수상강격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관직에 있는 분들이 많고 성격이 되게 청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라의 국원도 대통령의 기운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기운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운도 흘러가는데 아니 회사로 따지면 회사의 대표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이나 대표의 운세에 따라서 그 회사의 금년 운세 이게 또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수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많이 옆에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뭐 알과불과 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선을 주고 또 어느 정도까지 기회를 줘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또 우리들의 소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하기도 전에 요즘은 많이 이렇게 끌어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운도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 재의 운이거든요 재의 재물 운이의 결과에 어떤 치중하는 운이기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운이 네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싶어하고 나만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보고 싶은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한 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년이면 검정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운돈해서 먹잇감을 이렇게 낙하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끼는 검정토끼가 이제 운돈해서 내년이 검정토끼 네 운돈해서 어떤 먹잇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올해에 있었던 일을 내년에는 다듬는 운이거든요 뭔가 병아리 알 속에서 태동을 하는 거죠 깨서 밖을 세상에 나오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에 있었던 일을 내년에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다듬어서 성과를 내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나무를 뜻하는 동방목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에도 호랑이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나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기운에 들어와서 이 도끼에 도끼라고도 하거든요 쇳덩어리를 도끼가 손잡이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당선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호랑이가 아니 아니 토끼가 손잡이가 되거든요 손잡이가 한 4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4년 후는 좋다 4년 후는 이제 내 손잡이가 생기니까 얼마든지 휘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5년째 가면 이제 새로운 또 대권 주자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에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로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칼을 휘두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운세는 어떻습니까 토끼 해에 호랑이의 운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 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묘 형살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좀 시끄럽다는 거죠 내년에 시끄럽고 주변에서 조금 시끄러움이 있지만은 또 이제 자기 기계세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또 자기 주관대로 그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또 이 토끼를 받아주는 게 내 일진이라고 해도 이거 시위하고 내 몸이 받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밑에 사람들 단속을 잘해라 왜냐하면은 식신하고 충우를 하는 운이니까 제외하고 식신하고 이렇게 약간은 형이라고 하면은 밑에 사람의 어떤 재물관리라든가 돈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말이라든가 그래서 내년에는 밑에 사람들이 약간은 좀 시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잘해주면은 내년에도 승승장구 달려갈 수 있는 기운입니다 내년에 주관대로 끌고 가는 게다 내년이에요 네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박을 많이 일으킬 수 있지만은 이 두 글자는 야 너 하는 일에 열심히 해봐라 내가 받아줄 테니 그래서 내 의견대로 끌고 가는 운이 또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상생정치 아마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끌어안아주는 그런 기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안아주는 그러니까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적까지도 안아줘서 이렇게 상생정치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주관대로 끌고 가고 정리할 거 정리되면 이제 상생정치 내년 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에 시끄러운 약간 그런 기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간운이 더 왕해지는 기운이거든요 왕해지는 기운이 오면은 내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느냐 좀 조용해라 그렇게 입막음을 하려고 이렇게 좀 다가쓰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그냥 가는 운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에 이제 여름이 좀 오면은 이제 여름에가 조금은 더 조금 복잡성 있게 시끄러울 그런 운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은 집값도 지금 하락하고 있지 뭐 주식도 조만간에 되게 힘들었다가 요즘 조금 좋지만은 또 집값 하락도 되지 경제적인 아마 이제 6월 기점으로 해서 대통령님의 6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업이 태어나고 또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무너지는 기업들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뭔가 급변하는 상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서 이재명 문재인을 완전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완전히 작사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며 형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끝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게 아마 봄 정도로 되면은 쇼부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내년 봄에는 승부가 다 끝났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집행 안 하면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끌려갈 수 있는 기운이다 그렇습니다 내년 봄이면 이제 1분기에 내년 1분기에는 다 이제 문재인 팀하고 이재명 팀이 이제 다 정리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간상에서도 보면은 되게 단호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주가 네 그래서 이제 단호함답게 그 눈빛과 어떤 목소리를 조율해서라도 이제 애기념에 길게 끌고 나가면은 불리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끊을 땐 끊어주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형을 발동하는 시점이기도 해요 아 내년 봄이 형 발동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뭐든 일을 다 끝내고 형을 발동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어떤 형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축구에서 말하는 경고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로카드를 내미는 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법적으로 끝낼 건 끝내고 아 끝낸다고 법적으로 정리한다 네 정리하는 그런 기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올해하고 내년 초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조심이라 하면 뭐 보안 보안이라고 네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워낙 이제 위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라 마라 할 거는 없지만은 분명한 건 이제 제일 조심해야 할 건 아무래도 우리 국민 상대죠 국민들의 길을 열어서 충분하게 이렇게 흡수하고 또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게 가장 큰 저거거든요 그건 뭐 잘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우는 약간 구설도 되거든요 형이 이렇게 되면 구설도 되는데 이 구설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드는 형이거든요 그렇죠 건드는 형이라서 나는 그냥 있는데도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미루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에 이렇게 저는 이사도 잘 갔다고 보거든요 아마 저쪽에 인왕산 밑에 있었으면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군중 속에 나와야 되는 게 또 용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관상에서도 저는 이제 호랑이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악어상이라고는 하는데 호랑이처럼 이렇게 뭔가 맹렬한 기세가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그림을 갖는다든가 하면 호랑이잖아요 어떤 그림이 좋습니까? 호랑이 호랑이 그림이 좋아요? 네 본인이 호랑이인데 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러거든요 호축삼재라는 게 있어요 호축삼재 그게 뭡니까? 호축삼재는 호랑이와 나쁜 기운과 삼재를 물리쳐준다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안에 있으면 그걸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거든 호축삼재가 그 호랑이 윤석열 대통령은 호랑이잖아요 네 호랑이가 호랑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쁜 기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랑이가 뒤에 있다면 앞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운 쪽으로 말했을 때는 사퇴 기운을 없애주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라든가 보통 사업가라든가 이제 큰 사업을 하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주로 호랑이를 많이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호랑이를 입을 좀 닫게 했잖아요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 기가 이제 이렇게 강한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어야 순종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을 이렇게 좀 닫아있는 그런 기운으로 가고 입을 연 호랑이보다는 입을 닫고 있는 호랑이가 네 그 그림이 더 좋네요 내년에 이렇게 올해도 올해 기운을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토끼 그림을 집에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토끼라는 것은 아픈 상체를 새롭게 돋게 만들어주는 게 토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를 넣으면 좋고 또 여기 소나무가 있거든요 소나무요? 네 소나무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호랑이라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소나무라는 말을 했어요 소나무가 소나무도 사시청청 불변심이라고 소나무 쪽으로 그림 좀 옮겨주세요 네 사시청청 불변심이라는 것은 늘 푸름을 간직하면서 늘 고든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소나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소나무도 굉장히 또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가지면 좋은 그림들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해바라기를 말하는 것은 해바라기는 늘 웃어라 늘 이렇게 빵긋받은 웃으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라는 뜻이거든요 또 해바라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속마음이라든가 이게 위장이 튼튼해요 소나무는 굉장히 어떤 자기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밑에 있는 해바라기는 그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그림이 해바라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바라기를 집에 두면 가족들이 또 행복하고 또 부부 금실도 좋아지고 또 아랄이 이게 재물이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재물 기운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각자 집에 두면 좋거든요 저기에 있는 명당도가 있습니다 여기 명당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안동 하해마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산임수라고 해서 앞에 물이 흐르고 또 이렇게 풍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당도를 또 거실에 이렇게 놔두면 또 안되는 일도 잘 되고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주보면서 왜 그림이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비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맥을 막아주는 그런 특수한 광물질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림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청자들 또 같이 놓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했습니다 네 생기 그림 관심 있으신 분 밑에 전화번호 하나 가니까요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정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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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